여러분 고맙습니다. 빅모델을 찾아준 이 남자를 가져야 할 시간 우리 수원의 전원 블루스라이퍼 오영규 수수용 오영규 수정 사랑스러운 수용한 사람 오영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떨어져 있던 거 같지만 별로 안 지나쳐요 그래도 우리 왔던 애남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이홉 뷰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빅버드에 사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저도 항상 스포츠를 했는데요. 진짜 방당한 말이고 저도 항상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걸 네, 바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우영민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중반전의 학교에서 팬 여러분께 우영민 선수의 사인볼을 직접 찾아주겠습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이 점에 또 하나의 점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씩씩하고 좀 더 궁금해진 우리 오연규 선수입니다. 7월 시즌 13개의 골으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공간의 표선수로서 함께한 우영기 선수 우영기 선수로 우영기 선수로 많은 우리 신분과 내일 함께하겠습니다 덕글바칭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영기 선수로 우영기 선수로 이제 더블유성에 계신 그대로 계획입니다 6월의 최측의 국가님을 기원으로 계셔있어요 단파전에서는 멋진 우원을 함께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기준 선수와 국가맹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켜보기는 선수와의 드리커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준 선수와 국가맹자로서 우리 대기준 선수와의 압타임 이벤트 오늘의 압타임 이벤트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압타임 이벤트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압타임 이벤트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저는 항상 처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셀티에 있는 동안 어디서나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국내 블루스라이퍼 우연규 선수였습니다 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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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